섭림이 능욕당하면 맘이 아파요 아니 즐기시면서 진짜 근데 왜 랭크 아 이건 살인마 살인마 랭크가 통합이구나 이 랭크는 은신살인마 때문에 15랭이 된거에요 레벨이 2인데 랭크는 15야 어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응 갔어 에이 이번판은 무섭이 목소리로 해달라구요 왜이렇게 주문이 많아 이번판은 무섭이 목소리로 해주세요 하는 시청자 요청으로 무섭이 목소리 전기턱 살인마 나는 전기턱 살인마다 이놈들아 레디해라 아니 이번판을 제발 재밌게 해달라는건 뭡니까 은신살인마로 해도 지금 계속 능욕당하는판에 레벨 2짜리 전기턱 살인마를 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재밌게 해달라니 그건 정말 불가능하다 그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너무나 그건 불가능한 요청이네요 그 재미라는게 능욕을 말하는거라면 열심히 능욕당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기턱 살인마 하지만 사람을 못죽인다는 함정이 있지 살인마지만 사람은 아직 한번도 죽이지 못했어 여왕님이 이런게임하면 어떻게 되시나요 여왕님은 이런게임 못해요 무서워서 열심히 목 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이 딸겁니다 가정님 뭘 알면서 그러세요 다 알면서 왜 이렇게 오래걸려 로딩이 자 시작했다 피의 축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피를 볼 수 없다는게 함정이지 하하하하하하 하랏듯 하랏듯 어딨니 이놈들아 누가 vamos России 우리 wherever 상 Blind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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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구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깄나? 여깄나? 없구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님,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시지 바로 이만하십니까? 바로 이만하십니까? 이와아 이야제미있다 아이고 재미있어라 아이고 재밌어라 아이고 신난다 너를 여기다 걸어주지 자 뿅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이 맞이하는 거지 장기 터버닝 맞이하는 거라고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너는 시작부터 죽는 시간까지 3분밖에 되지 않아 3분동안 게임하는 아 부끄럽지 않아 부끄럽지 않냐 3분동안 게임하는 거 안 부끄럽냐 말이야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3분이라니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어? 니가 대신 올라가라 그래 참 의 좋은 남매구만 니가 대신 올라가도록 해라 아주 보기 좋아 보기 좋은 의 남매 참 보기 좋구만 그래 왜 포기하는 거야 재미없게 재미없게 왜 포기하는 거야 왜 포기하는 거야 전반에 섭림이라고요? 그럴리가 잘못하신 겁니다 어디 갔어 이 놈 어? 살려줬는데 혼자 도망을 가? 이런 나쁜 놈 어디 숨은 거야 일단 이거 포기고 내가 도망을 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셋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아마 오늘 죽인 전북 아닐까 아아 생각합니다 아 그리 생각합니다 어라? 여기 어디 있었는데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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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하지 뭐가 보유야 말이지 어 여기 어디서 있었나본데 여기 어디 숨어있나본데 아 이런데서 좀 발견하고 싶어 까지 열었는데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다 열었네 아이고 이런 젠장 좋아 너희들을 내가 한방에 죽이도록 하겠어 나쁜 놈들 나를 능력해 감히 감히 나를 능력하더니 보험가다니 젠장 놓쳤다 아 아까라 너나 아까운것 저쪽에도 있네 저쪽에도 있네 가진다 아 그만 저 저까지 언제가 나에게로 오싶어 나도 오싶어 오싶어 될 거 우리 지금 만난 저기있다 여기 어디 있었는데 방금 거기 숨어있었구만 제이크빵 야 근데 너 갈고리를 부셨구만 나쁜 자식 갈고리를 부셔 니가 감히 제이크빵 여기 걸어주지 제이크빵 아하 그런 좋은 제이크빵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두명 두명 처리했습니다 하하하하 아잇 위너 하하하하 자 무섭이 버전 정기톱 살인마였습니다 아 재밌다 이거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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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로 오싶어 나도 오싶어 오싶어 백뽀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하하하하 내가 만나러 간다 이놈들아 ter이까만 이렇게 이 한번 또 하는 наж 해